오늘 저는 10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능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모의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요. 단백질은 태아의 내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피와 살 등이 신체 조직의 성장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철분은 혈액 속에 적혈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소고기나 달걀, 노른자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태아의 골격과 치아를 형성하고 치즈와 멸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섬유지는 샐러리와 양상추, 연근에 많이 들어있어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엽사는 몸의 대사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로 시금치, 대두, 레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나 영양소는 사람의 몸을 튼튼하게 하여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키우는데 필요합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에게도 영적인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기도와 설교와 찬양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설교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설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성도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기도한 시간, 찬양한 시간, 설교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은 언택트 시대에 들어서 설교 말씀을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각자 원하는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는 생활 속에서 작은 소리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찬양을 크게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매체에서 청년들이 인터넷 예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찬양을 좋아합니다.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싶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임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그분을 찬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알아보고 또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권능이 임합니다. 오늘 시평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릴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명령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식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나 명령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앞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시기에 자발적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부모님이시기에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길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어떤 자식을 낳을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낳을 수가 없습니다. 시원과 나기의 시술을 몇십 차례 시도해도 수성난이 자궁병에 붙지 않으면 태아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내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가끔 제가 나이가 많으니 더 일찍 아이들이 생겼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찍 생겼다면 지금의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늦게 낳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녀도 그리고 부모님도 그리고 윗대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눈속과 손과 발과 우리 몸을 물려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10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은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 맙니다. 4분이 넘어가게 되면 뇌에 공기가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호흡은 아주 중요합니다. 호흡은 발성의 기본입니다. 호흡이 성물을 통과할 때 성대회를 진동시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성대회 진동이 구강과 비강과 인두부를 울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편 100편 1절에 온 땅도 콜 하이레츠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타락한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는 창조의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고 영방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해에서 찬양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다가 불배매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대한 부정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갈 때 그에게 참 행복과 기쁨이 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와 번뇌하자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연주를 들으면 낫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호라고 하니 젊은 신하가 베들레엠 2세의 아들로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소년을 추천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사울왕에게는 여호와 영이 떠났지만 찬양하는 타윗에게는 여호와 영이 항상 함께 하셨기에 그가 수금을 탈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악령은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찬양은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것도 찬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나 행위는 이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큰소리로 찬양하고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거와 현악과 퉁소와 재금 등 여러 악기로 찬양을 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미나다비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계를 다위성으로 옮길 때 다위당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입니다. 사무엘라 6장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1차 시도에서 베레스 우사로 그 사건으로 계를 다위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의 괴가 석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나 축복을 하셨던지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다시 다위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옮길 때 다윗은 기뻐서 배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하며 나팔을 풀었습니다. 이것도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가리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보며 미가리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다윗이 입은 배에보수의 특성상 춤을 출 때마다 신체의 일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여호와 앞에 뛰놀고 찬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을 비방한 미가리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를 높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업신여기고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는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감사한 마음과 입술을 들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여러가지 악기를 가지고 온몸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환경의 문이 열립니다. 10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성도가 편안할 때도 해야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친정한 찬양입니다. 4전행전 16장의 여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과 신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돌아가는 첫 성인 빌리뽀에서 차색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에 기거할 때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정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여러 나라를 따라다니며 심히 괴롭게 하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납니다. 이에 그 주인이 여정에게 귀신이 나가 점치는 자기 수익이 완전히 끊긴 것을 알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관청의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무리가 일제히 고발합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짚고 매로 칩니다. 많이 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워 옹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많이 맞아 피투송이가 되었고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착고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착고이기 때문에 이건 고문하는 그런 기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일을 당할 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살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4등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과 신라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 찬송을 더 크게 해야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찬송은 혀로 기쁜 입술로 찬송하고 노래와 지혜의 시로 찬송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찬송은 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찬송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착구가 다 풀어졌습니다. 성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숙여갈 때 요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떨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일어났습니다.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리고 쇠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 합니다. 바울이 소리질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하니 그들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 밤에 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맞은 곳을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이러스는 비마를 통해 전파된다고 하니 마스크를 쓰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모여서 찬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환경의 문이 열리며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과대나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과대에 서기 위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가량 2번 정도 연습을 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찬양대는 연습 시간에 비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특별히 성과대는 성도들 앞에 서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과대는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단 루시퍼는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여. 하늘 성과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자기가 하늘 성과대를 지휘하다 보니 그 찬양소리가 자기를 향한 찬양소리였던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사가 교만하여져서 타락하고 사단이 된 것입니다. 바로 천사장인 루시퍼는 교만하여져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3절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개명성은 영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적질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타락한 천사 사단의 체온은 그와 따르는 자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과대와 찬양대에 서는 송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성과에 섰다가 자신이 영광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대는 구약시대 레이족 속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 입을 가지고 세상도 찬양하고 하나님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한 입술로 북한 김일성도 찬양하고 하나님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대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성과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에 성과대 지휘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성과대 솔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음악하고는 문을 닫아 굶어죽기 딱입니다. 오페라와 뮤지컬 공연도 취소되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찬양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가면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뉘다 왕국의 왕 중에 세 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사밭, 희숙이야, 요시아 왕입니다. 그 중에 전쟁에 나갈 때 성과대를 앞세워나간 왕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요사밭 왕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모하카 암몬 자순이 마온사랑과 연합하여 요사밭을 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요사밭이 온 유대의 금식을 선포하고 요하 앞에 낯을 향하여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뜰 앞에 유다와 에르살렘 회중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울려드렸습니다. 요사밭 왕은 하나님의 기름보음 받은 자로 국가적인 어려움이 일어나자 성전에 서서 공개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요하의 영이 레이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요하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에르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요하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요사밭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요하와 하나님께 경배하니 온 유다와 에르살렘 주미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하자손과 호라자손에 속한 레이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송축합니다.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러 나갔습니다. 나갈 때 요사밭이 유다와 에르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통하리라 하고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위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요하를 찬송하여 이기를 요하께 감사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습니다. 요사밭은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선봉에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세상왕이 전쟁에 나가면 먼저 용맹한 돌격대를 세워 승기를 먼저 제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사밭은 세상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예복 입은 찬양대를 먼저 세웠고 성가대가 노래합니다. 요하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성가대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요하께서 복병을 두어 위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합자손과 세일주민들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사밭 왕이 복병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복병을 두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치러 온 적들이 전투 중에 혼란을 일으켜 서로 적인 줄 알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사기 7장 22절 기두원 전쟁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몬과 모합이 먼저 세일산 주민을 처진멸하고 다시 암몬과 모합이 서로 싸워 죽이니 요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해야 된 것입니다. 유사 사람들이 망대에서 멀리 지켜보니 적들이 괴멸되었고 재물과 의복과 보물 등 탈친분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었습니다. 넷째 날에 브라가는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요하를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요사밭 왕을 선두로 유다와 에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 에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파를 합주하고 에루살렘에 와서 요하 전에 나아갑니다. 이후 요하 하나님께서 요사밭과 남뉘다 왕국에 태평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송도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면 싸움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적들을 혼란케 하시고 적들이 서로 싸워 무력화되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도는 활란 날에 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100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요하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리로다. 10편의 말씀은 아주 깊은 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항상 같이 합니다. 감사가 찬송이고 찬송이 감사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천국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궁정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송도가 천국 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것입니다. 요하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리로다. 요하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송도에게는 그 신앙이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대의 손손 그의 가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분의 권능이 임하고 환경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와 송도를 대적하는 원수를 무찔러주시고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온몸을 닫으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마음을 닫으려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닫으려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몸을 닫으려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막기를 가지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찬송함으로 주님의 그 궁정에 들어가고 또한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그 고난과 환경을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또한 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송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함께 보내주셔서 원수막의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에게 옵나이다